성공 비즈니스의 첫걸음 문서의 내용뿐 아니라 문서의 포장과 마무리 역시 중요합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제본을 통해 여러분의 문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가정에선 아이들 학습용 교재로 학교, 연구실, 사무실에선 제안서나 자료정리용으로 인쇄소, 문구장에선 전문적인 제본작업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제본기 제본기의 종류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수많은 제본기 중 나에게 꼭 맞는 제본기를 찾을 수 있도록 현대오피스에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본기의 종류는 제본 방식에 따라 플라스틱의 제본기 와이어링 제본기 열접착 제본기 업소용 제본기로 구분이 됩니다. 원고에 구멍을 뚫는 청궁 방식의 룬 제본기는 1회 청궁 매수나 깊이 조절 피소 조절 기능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수목품 등의 크기에 따라 제본 매수가 달라지므로 자주 사용하는 제본 매수를 고여해 링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플라스틱링 제본기는 플라스틱 링을 벌려 원고를 끼우는 다시 링을 닫아 완성하는 제본 방식으로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수목품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료에 첨가가 쉽고 수목품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스트립 제볼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원고를 360도 접을 수 없으며 경호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저가형은 1회 10매에서 15매로 청공이 되면 피소 조절이 안되는 제품이 많고 고급형은 1회 최대 15매에서 20매로 청공되며 깊이와 피소 조절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고급형과 자동으로 청공이 되는 전동형은 1회 최대 20매에서 25매 청공이 되며 깊이와 피소 조절이 가능하고 내부성이 뛰어납니다. 간편하고 빠른 제본이 필요하거나 자료에 첨가 및 재고가 자주 있는 경우는 많은 양의 제본을 저렴하게 제작하는 곳에 추천합니다. 와이어링 제본기는 철로 만든 와이어링의 옥구를 끼우고 제본기로 암착하는 방식으로 주변에서 흔히 보는 탁상용 달력이나 다이어링을 주로 사용됩니다. 원고는 360도 접을 수 있어 편리하고 와이어링, 크리스탈링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본이 고급스럽고 견고하지만 원고에 추가가 어렵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숙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와이어링 제본기는 청공수에 따라 3대1과 2대1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3대1 방식은 1인치의 구멍이 3개 2대1 방식은 1인치의 구멍이 2개 뚫립니다.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제본기는 3대1 방식으로 4.8mm에서 14.3mm의 와이어링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16mm 와이어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20매까지 제본이 가능하며 크리스탈링을 사용하면 최대 제본 매수가 더 많아집니다. 2대1 방식은 16mm에서 28.5mm까지의 와이어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20매에서 220매까지 제본이 가능합니다. 또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저가형은 최대 10매에서 15매로 청공이 되며 핀수 조절이 안되는 제품이 많고 고급형은 최대 15매에서 20매로 청공이 됩니다. 깊이와 핀수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고급형과 자동으로 청공이 되는 전동형은 최대 20매에서 25매 청공이 되며 깊이 핀수 조절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견고한 제본이 필요한 제한선화 연구자료 사용이 잦은 학습과 교육자료 장기 보관자료 다이어리나 탁상용 달력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본 방식입니다. 열 접촉 제본기는 열 제본 표지로 원고를 감싸 제본기에 넣으면 열이 가해지면서 표지에 발라져 있는 폰뜩하루가 제본하는 방식입니다. 청공 과정이 없어 빠르고 편리하며 여러 권을 한 번에 제본할 수 있습니다. 링이 없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수납이 용이합니다. 다만 자료의 추가 제거가 어렵고 자료를 180도로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유니바인드 열 제본기는 가격이 비싼 대신 서류가 완전히 펼쳐지며 표지가 일반 열 제본기보다는 경고하여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 접촉 제본기는 많은 양을 빠르고 신속하게 제본하거나 사용 방법이 간단한 제본을 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업소용 제본기는 대량으로 많은 원고를 일반 책처럼 제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고파라 전문적으로 제본을 하는 인쇄소나 제본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그러하군요. mixer 3 3 2 3 3 4 12 13 15